목마름 물 아들은 물 엄마는 밥 탈진 피곤 아픔 탈진 아무도 못나가는데? 목마름 배고픔 탈진 목마름 목마름 탈진 피곤 엄마 배고픔 목마름 엄마 다 먹이고 아빠는 목마름 왜 피곤하지? 야는 목마름 아픔 얼란은 아픔 탈진 피곤 야는 밥 좀 먹어라 야 지금 밥 안 먹는 같은데? 야 괜찮나? 젊은남자가 도와달란다 누구 밖으로 나가야 될까? 아무도 안 나가야 될까? 아픔 탈진 피곤 아픔 탈진 탈진 피곤 배고픔 탈진 탈진은 셀프 펜탈진 네네네네네네 스크림드 닿는 아무도 못나가는데? 일단 준비는 해놓자 내일 괜찮아질수도 있잖아 밥 하나 주지 뭐 밥 하나 주자 뭔가 도움이 안되겠네 나중에 그들은 잊지 못했어 미안 웃으며 눈물 펑펑 흘렸지 우리를 꽉 안아줬어 뭔가 애들 멘탈이 회복된 느낌 피곤 피곤 아픔탈진 아픔탈진 피곤 어? 엄마 나갈 수 있어? 아 박빅 엄마 마술사 놀이해 가서 거래하고 와 거래 거래 거래하고 와 거래 엄마 거래하고 와 어디가서 어 가져가갖고 먹을꺼 뭐이러고 거래하고 배고프 목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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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은 세명다네 목마름 배고프 왜? 목마름 아프면 달지 목마름 달지 피곤 배고프 아픔달지 아픔달지 피곤 뭐 어떻다고 배고프다고 안 몰아 열어봐 피곤 에이 어디갔노 티미의 병이 심해졌어 어쩔수없어 티미는 자기신경도 안써준 부모님 곁에 있는 돌아오지 않을꺼라 편지를 의지한다고 아픔 아픔 다치 탈진 피곤 아픔 다치 피곤 야 아프고 다치고 탈진하고 피곤할때는 뭐라도 먹어 어쩔수없다 에? 골상궁 왔구나 어서오거래 멘탈이 점점 사 떼고있던거 같아 멘탈이 먹지마 어제먹었습니다 한남자와서 친구가 되고싶어 뭐 남아있냐 뭐 남아있냐 물 물 하나 주자 무슨일이 있을때 우릴 도와주겠지 난 그렇게 믿어 뭐 흐흐흐흐흐흐흐흐 개어리였네 다치면 피곤 다치면 피곤 얘는 뭐 다 안좋은데 없는데 그런거 흐흐흐흐흐흐 물 둘 다 물 마셔야 됐네 흐흐흐흐 스뚔 흐 just 흐 liking 야 이거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는데 엄마 왜 안오냐? 엄마 안오? 샀댔다 그냥 가 엄마 다 가져가서 네가 들고 갈게 없어 목마름, 아픔, 다치, 탈진 목마름, 아픔, 다치, 탈진 문을 열었더니 중무장한 광도가 있었어 샀댔다 싶었는데 도룸변이 친구들이 약속을 지키러 왔어 엄청 많은 팔들을 광도놈들을 샀댔게 만들었어 배고픔 노인 전용 아파트를 털자고 노인 전용 아파트를 털자고 노인 전용 아파트 어쩔 수 없지 오 왔어 미친 팔찜피부 배고픔 미친 팔찜피부 미친 약까지 가져왔네 돼지 보컬 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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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밥 물 마시고 이거 방목 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 물 3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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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었더니 무장한십대 하하하 하하하하 소총을 주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주라고? 왜? 지도에 그려진 낙서 같은 표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샅됐다. 새막이 반복됐다. 테드는 병맛이 됐다. 그럴 수 있지. 뭐가 남았지? 물 맛이야. 엄마가 사 뗀거야? 에? 이게 뭔 말이야? 군용 비행기를 놓쳤다. 21일 군용 비행기를 놓쳤다. 아, 플래싱.